미즈노래 팔란티어 영상입니다. 약속대로 올려드립니다. 육군과의 계약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2024년 팔란티어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AIP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AIP? 아시다시피 팔란티어는 고담, 파운드리, 아폴로라고 하는 핵심적인 데이터 의사결정 및 운영을 대규모로 통합하고 또 이 기업을 위한 운영체계 및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의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어피먼스하고 팔란티어가 인공지능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이 아돌피셜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AIP 간단히 말해서 이 AIP는 대규모 언어 모델 및 기타 AI를 클라이언트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혹시 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데이터 분석은 뭐 그냥 분석에서 정리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뭐 팔란티어한테 그걸 맡길 필요가 있나? 팔란티어의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죠. 엑셀로 돌려도 되고 무식하게 말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디스이즌 메이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으로 조금 적용시켜 볼까요? 수많은 주식 뉴스, 분석 자료. 결국 그 모든 걸 하나의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게 추구하는 말은 뭐죠? 이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산다 그럴 때 롱으로 살 것인가 쇼스로 살 것인가. 그러면 매수 타점은 어디인가. 이거에 대한 결정이 결국 주식이잖아요. 그게 사는 건 매수고 파는 건 매도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기업이 기업이 도산하는, 부도나는 기업들을 보면 잘 나가다가도 까딱 한 번 잘못 결정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차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왔거든요.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팔란티어의 레비누 수익에 대한 건데요. 3분기 수익이 5억 5천 8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7%가 증가했습니다. 보이시죠? 17%, 17% 보이죠? 이거는 월가의 시장지인 200만 달러를 상위한 수치였어요. 300만 달러. 보시다시피 실망스러운 2분기 이후 성장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죠. 보시면 계속 팔란티어 내려갔잖아요. 그러다가 2분기 바닥 찍고 다시 올라서는 거거든요. 이 17%는 작년 4분기 때의 원인이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느냐, 다시 꺾이느냐는 좀 더 주고 봐야겠지만 이럴 때 팔란티어의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 경기 둔화가 되면 사실 모든 기업들이 걱정을 하죠. 기업들이 줄일 거고 팔란티어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줄이거나 이번에 미 육군과의 계약도 지난번에 4년짜리가 1년짜리로 줄어든 것도 사실은 그렇죠. 리세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팔란티어는 또 스펙 기업들 투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팔란티어 여러분, 현금 모의고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스펙 투자는 좀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도 좀 그랬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당 수익이 4년 만에 29만 9천 달러에서 55만 8천 달러로 거의 두 배가 증가해가지고요. 인수 확장 규모 전략의 성공을 입증하게 됩니다. 누가? 팔란티어가. 자, 부분별로 얘기를 하자면 정부 수익이 그 다음 거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이거 이거. Government Revenue거든요. 정부 수익이 전년 대비 12%가 증가하게 되고 여기 이 12% 하는 게 전년 대비 증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억 8백만 달러로 확실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정부 수익도 그렇죠. 미 정부 수익은 2억 2천 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에 그치게 됩니다. 10% 증가에 그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좀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경영진들은 미국의 정부 회계 년도 말에 활동이 회복될 것이고 미국 정부 수익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국제정부 수익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7.8백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정부는 그 정도 하거든요. 커머셜 쪽은 어땠느냐. 반면 상업용 부분 커머셜 쪽은 3분기에 반등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딱 반등. 10% 찍고 딱 23%로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한 2억 5천 1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고요. 성장은 연속적으로 1,300BP 과속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상업 수익이 성장이 대부분을 주도하여 전년 대비 33% 증가한 1억 첫 6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칭찬하고 싶은 게 팔란티어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 쪽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 팔란티어의 한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이라도 하듯 미국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이 커머셜 쪽을 무진장 많이 투자를 했죠. 세일즈맨도 많이 하여하고 부서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드디어 나면서 이게 만약에 팔란티어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정말 곤두박질 쳤을 거예요. 이 차트를 표를 보시게 되면 팔란티어의 3분기 수익 보고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고객의 숫자입니다.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모습을 보게 되죠. 453명의 총 고객.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기업이에요. 기업. 상업 부분은 AIP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45% 증가한 330개의 상업 고객을 기록하는 참으로 어메이징한 기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엄청난 거죠. 자 팔란티어의 경영진들은 300개 정도의 회사가 AIP를 사용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팔란티어가 만든 AIP 상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딱 보시면 자 그러면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많은 기업들이 AIP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위 탑 20 커스터머들 20개 고객들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이 고객당의 수익이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고요. 고객당 약 5,4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거는 또 지표 역사상 최고치죠. 보이시죠 여러분. 레벤유 증가치가 쫙 올라가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케이 레벤유는 알겠어. 중요한 거는 그러스 프라피샷 수익성.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약 22% 증가한 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총 이익을 하게 되죠. 이런 총 이익률이 81%로 전년 대비 약 400 베이시스 포인트 개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바가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바도 크고 그로스 프라피샷 그로스 마진도 점점점 78에서 81로 갔으니까 20년 3분기가 49였어요. 거의 더블 가까운 수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오퍼레이딩 인컴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또 좀 개선이 돼야 되죠. 이때가 이제 2020년 3분기 때가 사실 팔란티한테 굉장히 힘든 해였어요. 보이시죠. 주가를 봐도 주가를 봐도 이때 팔란티가 상장을 하게 되죠. 9월 달에 상장하죠. 기억나시죠. 2020년 9월에 저희 미진월의 탄생과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그때 팔란티어의 IPO 상장 주가가 9불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SBC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가 수익성 증대와 SBC 비용 조정이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문제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좀 팍팍 줄어라 줄여라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 넷인컴입니다. 넷인컴은 언제 아시죠? 팔란티어의 수익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4분기 연속 GAAP 순수익의 수익성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 GAAP 순이익은 7200만 달러로 약 13%의 순이익을 기록하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팔란티어의 수익성 라인은 추세를 깨트릴 조직은 최고 추세가 안 깨트리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란티어는 현재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죠. 더 이상 적자를 내는 성장회사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흑자로 돌아선 거 아시죠? 팔란티어는 33억 달러의 현금 및 단기 투자와 그 다음에 2억 달러의 총 부채로 깨끗한 대차 대조표를 보유하고 있고요. 캐시가 많아요. 포지션은 31억 달러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팔란티어의 넷캐시 잔액은 지난 몇 분기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분기 잉여 현금 흐름을 한번 볼까요? 윤재성 CIO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죠. 1억 3200만 달러로 FCF의 마진은 24%입니다. 여기서는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팔란티어는 항상 강력한 FCF 생성을 보여주었죠. 앞으로 팔란티어가 30% 이상의 장기 FCF 마진을 유지하더라도 별로 놀라운 일이 없을 정도로 이 순현금 및 FCF 프로필 굉장히 좋습니다. 경영진이 지금 4분기 매출을 6억 10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월가의 추정치인 2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 증가를 의미하고요. 3분기 17% 성장에서 지속적인 가속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의 조정 영업이익은 중간 지점에서 1억 8600만 달러로 예상이 되고 이는 수익 6억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조정 영업이익률이 약 31%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영진은 FY2023 조정 영업이익 지침을 3,300만 달러에서 6억 9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즉 경영진이 수익을 최고 수준보다도 더 높이면 이런 강력한 영업 레벨어지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 탄탄한 거래의 파이프라인에 힘입어서 이런 수익성 개선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의 팔란티어가 단일 분기에 최소 100만 달러 규모의 가장 많은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 나오죠. 밑에 나와 있는 거. 여기 보면 좀 더 봅시다. 이것도 좀 얘기할 건 많은데 중요한 거 중심으로 요즘이 뭐니뭐니 해도 AI잖아요. 그렇죠? AI 시장이 2021년 960억 달러에서 현재 2030년 약 1.8조 달러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저도 요즘 계속 뉴스와 신문을 보는데 AI 때문에 엄청난 실업자들이 발생할 거다. 여러분이 AI가 이렇게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데 여기에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가 만든 AIP. 하지만 늘 팔란티어에 발목을 잡는 나 진짜 얘네들 어쩌야 되냐. 내부자들의 거래. 피터틸. 피터틸. 꼭 팔았어야 됐냐? 돈 많잖아. 48밀리언. 4,800만 달러. 스테펀 코엔. 1,300만 달러. CFO인 데이빗. 400만 달러. 여전히 내부자들이 왜 자꾸 이렇게 파니? 자기가 판다고 뭐라 걸어야죠. 뭐라 그래야죠. 왜냐면 아직 팔 때 아니죠. 지금 팔란티어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아직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나는 팔란티어 주가가 최소 100불 이상은 됐을 때 얘네들을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팔란티어의 여전히 내부자들의 만행. 만행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은 팔란티어의 성장성을 가로막는 좀비 같은 행동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고요? 좀 더 투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보안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건 알겠는데 너무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절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지금 미즈놀 영상에 구독해 주시고 또 가입해 주고 계시는데 자 이거 끝으로 최근에 미즈놀 영상에 가입한 분의 또 소감 인터뷰 나가거든요.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가시고 또 한 번 보시면서 나도 저런 느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바인에 살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는 한 벌써 처음 시작한 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그때는 한국 주식 했었고 누구 친구가 사서 같이 따라 산다거나 아니면 이슈가 되는 그런 주식들을 사서 돈을 금방 잃어버리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이제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을 갖게 됐어요. 몇 년 전부터. 물론 빅테크 주식 그리고 또 테슬라 그래서 항상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반복을 하고 이런 실패들을 사실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주노를 사실 만나게 됐고 그 미주노를 이제 영상을 많이 보다가 우주 최강 멤버십에 사실 가입을 하게 됐고 제가 사실 유튜브 채널을 몇 가지 봤지만 이제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된 거는 사실 미주노리 처음이고요. 제가 제일 좀 장점이라고 사실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기본기를 조금 다질 수 있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추세를 보는 거 저항선, 지지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사실 종목을 분석하거나 이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기본기를 볼 수 있는 그것도 그게 가장 지금은 큰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상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좀 추세 그리고 큰 그림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보고 그리고 또 지금 우주방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제 설렁탕 대회들을 이제 참가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왜 이 주식이 이번 주에 이제 롱으로 할 건지 쇼스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실 여태까지 봤던 시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얼바인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미주노를 만나게 된 게 너무 저한테는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주방에 계시는 다른 이제 선배님들께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